자신의 외모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데가 어디예요? 저는 이렇게 눈, 코, 입 뭐 하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다? 아니요. 아니요. 뭐 하나도 버릴 수 없고 다 마음에 든다. 요즘은 이렇게 솔직하게 좋아요. 사실. 그래요, 예뻐요. 맞아요. 어머니 진짜 버릴 게 없어요. 그 얘기 아니에요. 진짜 버릴 게 없어요. 뭐 하나를 이렇게 자신 있는 게 뭐 눈이다, 코다, 입다 이거는 모르겠어요. 전반적인 분위기가. 네, 그냥 조합. 조합. 조합이야. 조합. 그게 다 예쁘다는 얘기예요. 자,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. 잘 들어봐요. 장훈아, 제일 마음에 드는 부위가 어디야? 목 밑으로는. 목 밑으로는. 목 밑으로는 다 마음에 들어요. 다 좋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. 목 밑으로는 뭐 아주. 최원 씨는 그러면 발바닥 위로는 다 괜찮다고 그래요. 괜찮은 거예요. 발바닥 위로는. 잠깐만, 그러니까. 네, 그게, 아니. 괜찮아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그래야 돼요? 잘생기실살에 대해서? 무 RAMSAY ai explain 감사합니다.